내가 살아서 봉을 보고 내가 죽어서도 봉을 보고 내가 가는 것보다 봉이 일어나게 나요 그래서 나는 이 천부상 기도원에 봉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? 제가 지나갔으니까 박인민 목사가 불을 질러놨으니까 인생이 흔들리고 내 삶이 어려울 때 사모하며 짐을 꾸려 올라오는 장소 천부상 기도원 짐을 꾸려 올라오네 천부상 기도원에 한번 가자 내 삶이 이미 들고 내 삶이 고달플 때 심을 꾸려 올라오네 천부상 기도원에 나를 만나 주셨던 나를 고쳐주셨던 나를 고쳐주셨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믿네 이 시간 내가 믿네 달란 말에 나를 부르라 달란 말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던지리라 내가 너를 던지리라 이 시간 두 손 높이 흘고 두 손 높이 흘고 목 놓아줄게 외치니 외치니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내 주여 도와주소서 내 주여 도와주소서 내 주여 도와주소서 삶이 넌 널 던지리라 내 기도 약해질 때 내 기도 약해질 때 내 기도 약해질 때 życia로 짐을 끄려 올라오는 철푸산 기도네 짐을 끄려 올라오는 내 사랑 예수님께 짐을 끄려 올라오는 내 사랑 내 주님께 집을 꾸려 올라오네 내 사랑 내 사랑 예수님께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